Today 공주마마는? 공주마마는? 납치라니? 공주마마겠어? 누가? 단체 어떤 새끼가? 노철기 혼자 보내야 합니다 군관을 동행하면 공주마마의 안위는 보장하지 못합니다 니가 별일 없게 된가? 간밤에 있었던 일은 통 못하고 계시나 봅니다 병판대감부터 시작해서 이 사건의 연루된 놈들을 싹 다 잡아들이는 거죠 내금이장도 일이 틀어지면 전하의 황창길을 열어누려야 할 테니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느냐? 그런 공주마마를 이대로 병판선에 죽게 할 겁니까? KBS 월드